4대강 살리기 1차 설계지공 일괄 입찰 담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10개 건설사들이 효력 발생 하루 전 법원으로부터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아 고비를 넘겼습니다. 관련 기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, 대림산업, GSSK건설 등 10개사가 수공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이로써 이들은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가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고비를 넘겼지만 오는 31일부터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 처분을 받은 10개 건설사들의 유예기간이 도래해 2차 고비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.